어떻게 하면 스윙을 좀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또 나도 프로처럼 멋진 스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좋은 스윙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스윙을 좋게 하기 위한 것도 공을 잘 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이 스윙의 겉모습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 히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히팅존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되찾으실 수 있는지 연습 방법과 또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다시 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히팅존. 히팅존은 뭘까요? 장세베 아나운서. 히팅존은 말 그대로 히팅은 때리는 거니까요. 골프공을 때리는 그런 지역? 그렇죠. 그쪽 아닐까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히팅존이란 공을 치는 그 구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스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공을 잘 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동안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 스윙적인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오로지 공을 치는 이 히팅존에만 집중하면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 스윙을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좀 약간 다르게 쳐볼게요. 첫 번째는 네, 첫 번째 스윙이었고요. 두 번째 또 쳐볼게요. 네, 어땠나요? 약간 뭐 비슷했죠? 아니, 근데 조금 더 힘을 더 주신 것 같은데 두 번째. 네, 맞습니다. 훌륭한데요? 그냥. 두 번째 그 맞는 소리가 탁 더 들렸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네, 두 분 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스윙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저는 쳤어요. 하지만 첫 번째 쳤을 때는 그 히팅이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약간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샷은 확실하게 히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 모양을, 겉모양을 좋게 만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느낌으로 이 히팅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샷이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히팅이라는 거, 공을 치는 것은 결국 골프 크롭을 사용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크롭을 잘 다룰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 설명도 드릴 텐데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체 부분에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오늘은 좀 이런 감각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장새별 아나운서와 함께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나와주시죠. 아, 네. 인기 만점이신데요. 네. 자꾸 물려다니시네. 전전히 이렇게 1대1 레슨 받는 거죠. 네. 한번 시청자 분들도 저랑 장새별 아나운서랑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물건을 잡을 때, 또 이렇게 크롭을 잡을 때 손을 이렇게 구부리죠. 네. 그래서 손을 살짝 이렇게 느낌만 구부려 보시고 또 왼손으로 오른팔둑을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그냥 흔들어보세요. 계속 흔들어보세요. 네. 어떤 느낌이세요? 뭐 여기 이쪽에서 흔들 때마다 이쪽에 뭔가 근육이라든지 바깥쪽이라든지 같이 뭐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팔툭 안에서. 그렇죠. 뭔가 움직이죠. 근육이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손목을 일부러 흔들지 않았지만 손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느낍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손에 힘을 꽉 잡고 힘을 가해서 똑같은 동작을 해보세요. 네. 어떤 느낌이신가요? 일단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뭔가 느껴졌던 안에 뭔가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통짜로 움직이는. 그렇죠. 맞습니다. 단단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경직돼 있고 또 손목도 움직이지 않죠. 네. 안 움직이네요. 네. 바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 골프 스윙이 있어서 어느 부분, 신체 어느 부분도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모두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통을 꼬고 코일링이라든지 또 우리 몸과 팔의 조화 연결들 잘 되고요. 또 팔 동작, 손동작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크롭을 잡고 있는 이 몸을 통해서 또 내 팔을 통해서 결국 내 샤프트를 통해서 헤드에 공을 치는 순간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기로 하나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근육들은 결국 연결이 돼 있고 중간중간 이 어깨라든지 또 팔꿈치, 이 손목이라는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부분이 우리가 더 힘을 다 전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나의 우리 신체 부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전기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리 전기를 공급을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에서 전선을 딱 끊어버리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오늘은 그립을 잡으실 때 결국 이 시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크롭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앞서 이 실험을 해봤듯이 그립의 강도, 강도를 꽉 잡고 치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두 번을 제가 샷을 해봤지만 꽉 잡고 똑같은 모양으로 스윙을 하더라도 몸과 모양은 비슷하게 됐지만 제대로 히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몸의 움직임을 결국에는 손목에서 그 모든 힘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샤프트를 통해서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샷을 했을 때는 분명히 히팅이 됐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셨을 때 느낌처럼 크롭의 강도를 강하게 힘을 줘서 잡지는 않았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그립의 강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세요.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로 말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엄지와 검지에 힘을 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견고하게 잡으시라는 그런 손가락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립의 모양보다도 견고하게 잡으세요 했던 그 왼손에 세 손가락, 또 오른손에 네 번째와 가운데 손가락이라든지 이 공간에 뜨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디까지나 내가 히팅을 할 때 공을 치는 순간에 이 클럽이 뒤틀리거나 돌아가지만 않을 정도예요. 그 정도의 견고함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힘을 가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잡으시면 되냐면요. 연습장에 가셔서 클럽을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흔드셨을 때 내 모든 힘이 클럽에 전달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클럽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헤드 무게를 분명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립을 너무 심하게 꽉 잡다 보면 헤드 무게를 전혀 못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견고하게 잡으세요 했던 손가락들은 내가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립이 뒤틀리거나 빠지지 않을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립의 강도로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